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넷 정보보호입니다. 제1단원으로서 이번 단원에서는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개인정보란 무엇일까?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개인정보에 피해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보고 또 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개인정보란 무엇을 개인정보라 그러느냐? 일단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주의해서 일단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 영상 이렇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을 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래서 개인정보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개인정보가 있을까라는 건데 일반적인 정보에는 이제 어떤 게 들어갈까요?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이것을 알면 여러분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또 운전면허번호 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정보가 됩니다. 네, 가족정보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이름, 가족들에 대한 이름이죠. 또 가족들에 대한 생년월일, 그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가족정보에 해당된 개인정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및 훈련정보에는 어디 학교, 학교의 출석상황, 또 최종학력, 학교, 학교 성적, 지니고 있는 자격증, 동아리 활동, 상불상황 이런 것들이 교육 훈련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자, 병역정보는 이제 군범, 계급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보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무엇인지 소유주택, 상점, 건물 이런 내용이 돼요. 동산 정보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 어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저축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해당이 되죠. 자, 소득정보는 알겠죠. 현재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기타 수익정보는 보험이라든지 현재 뭐 휴가 중인지 뭐 그러한 것들 신용정보는 신용카드가 뭐 연기가 되어있는지 연기가 되었는지 미납이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 고용정보는 현재 뭐 회사,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이러한 것들 법적인 정보는 이제 전과가 있는지 네, 자동차 교통 위반 기록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 자, 의료정보는 이제 가족의 병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기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또 조직정보는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습관 및 취미정보는 음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선호하는 오락은 무엇인지 스포츠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되어있고요. 또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휴대폰에 위치정보가 있죠. 네, 위치정보 이런 것들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자, 신체적인 정보입니다. 뭐 홍채, 지문, DNA 이런 거 그 다음에 통신적인 정보 이메일 그 다음에 언제 로그인했는지 알아보는 로그 파일, 쿠키 이란 것들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개인정보에서 잠깐 봐볼까요? 네, 개인정보에서 또 뭐가 있냐면요. 민감정보라고 있습니다. 민감정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인정보 중에서 인권과 사생활 침해가 있는 그런 정보를 민감정보로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상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뭐 장애 등급, 정치적인 성향, 노조 가입 이런 것들이 민감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자,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자, 개인정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개인정보를 제공을 할 때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망법 제27조2에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것을 쓰시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게 문자와 숫자와 특수문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9자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회원가입이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일단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아이디와 비번을 이용해서 나의 이메일이나 나의 카톡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명의 도용 확인 서비스를 받자라는 거죠. 자, 자기가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로 이미 누군가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증단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보받을 수 있는 명의 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자라는 거죠. 개인정보를 절대로 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이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이성친구가 이성친구랑 친해가지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 알려줬지만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성친구가 약간 보복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막 흘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2P라는 공유 폴더가 있죠. 네, 서로 특정한 폴더로 공유한 사이트가 P2P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개인정보 파일을 저장해 놓지 않습니다. 다음에 금융거래실을 할 때 PC방이나 이런 개방된 환경에서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개방된 환경은 아무래도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신중하게 하자라는 거죠. 물론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무료라는 것에 현혹이 되면은 또 여러분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치매신고센터를 이용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으면은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을 하고요. 처리되지 않으면 개인정보치매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네, 118번입니다. 네, 신고해주면 되겠습니다. 키사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른 피싱 방식을 볼까요? 피싱 중에서 메신저 피싱을 예방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메신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카톡을 많이 사용하죠. 카톡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금전으로 요구를 한다고 하죠. 금전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지 말고요. 반드시 전화통화를 해서 상대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친구의 아이들을 도용을 해서 나한테 접근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친구가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본인을 확인하려는 그런 절차가 계속 생략이 되어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죠. A라는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누가 계속 잘못된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화가 나니까 핸드폰을 꺼놓는 거죠. 자, 이 핸드폰이 꺼진 걸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의 아이디로 카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누구야? 내가 USB를 놓고 나와서 그러는데 65만 원만 보내줄래? 저녁에 집에 가서 줄게.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죠. B한테. B는 이제 좀 똑똑하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문의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 일단 기다리는 게 좋겠죠. 대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입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메신저를 보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맙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죠. 어디서나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을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PC방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를 사용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킹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보안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해야지 혹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까?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이제 피싱을 거는 거죠.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빼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가족들의 전화번호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주소록을 절대로 뭐 블로그나 이런 데에 올리지 않습니다. 네, 친구분들의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신 뭐 어쩌고 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정보에 절대로 대응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인이라고 입금 좀 해달라라고 해서 목소리 변조를 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반드시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신자 전화번호도 많이 속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S 전화 사기에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거래 알람이 있죠. 거래 알람, 거래 알람을 설정을 해놓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나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요. 입금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바로 은행에다가 뭘 요구할 수가 있냐면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할 수가 있고요. 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이 콜센터가 있죠. 이 콜센터 118번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로 당신은 부정 대출 사건에 연류가 되었는데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통장으로 얼마를 입금을 시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하는 순간에 돈을 입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급 정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돈을 찾아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원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수집 제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수집 제한이라는 것은 개인정보수집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집을 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주체에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정보요건의 원칙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사용 목적에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목적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는 다시 최신의 것으로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목적 특성화의 원칙이다. 정확화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왜 수집을 하는지,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된 것을 다시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용 제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수집을 할 때 명시된 목적이 있죠. 그 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꼭 제시된, 제시했던 그 목적에 맞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 유지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를 이제 받아놓고 불법적인 접근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어떠세요? 안 되겠죠. 그래서 불법적인 접근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보완장치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개방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정책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방정책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존재, 성격, 사용 목적 이러한 것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개인참여의 원칙입니다.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것, 본인에 대한 정보죠.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관리자 책임의 원칙입니다. 네, 이런 정보 관리자는 이런 개인정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닿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어디서 내놨냐면 OECD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OECD의 개인정보원칙 식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지침은 무엇일까라고 보는데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따르냐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으면 개인정보죠. 일단은 이제 사이버 스토킹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어떠세요? 지속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이 느끼는 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상 털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내서 온라인상에서 무차별로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정보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관리자 책임이 있죠. 개인정보 관리자 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특정안으로 잘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아무나 개인정보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일반인 계정과 관리자 계정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들어갈 때 접근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비밀번호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비밀번호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개인정보시스템에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관리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로그 파일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크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우수사이트 인증마크 이런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안정마크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의 안정성을 종합해서 심사를 해주는 하나의 인증마크가 됩니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20년이 지났어도 나는 이제 새사람이 됐는데 20년이 지났어도 그 20년 전에의 내가 이제 억울했던 그런 사진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정보의 유통기간을 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삭제, 수정, 파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인증해주는 인증마크가 있는데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인터넷진흥원입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조직에 대한 어떤 정보보호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위험관리를 한다든지 사후관리 이런 것들의 정보보호관리 과정에 대해서 대책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제3의 3자의 인증기간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적합성 여부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인증제도 중에 하나겠죠. 이것도 세 가지가 다 인증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잘 구축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전자정보정보보호관리체계 GISMS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국가기관이 수립하고 구축한 종합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이것도 이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증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의 이러한 것들을 보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것은 키사가 있죠. 인터넷진흥원 그래서 이제 위치기반 서비스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을 하니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기반 서비스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핸드폰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NS를 통한 것이란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또 어플에 보면은 또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 내용에 관련된 어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정보사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만큼 이제 개인정보호가 많이 유출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가 더 요구되는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랬죠. 우리가 개인정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생존에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문자 음성 음향 영상이다. 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다.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사망 환자의 정보다. 사망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메신저 피싱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인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을 확인해야 된다. 메신저를 통해서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는 변경을 해야 되고요. 메신저를 피시방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메신저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